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계효정입니다. 소아의 눈 건강 관리법은 우선 책을 볼 때 책과 눈의 거리는 35에서 40cm를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엎드리거나 누워서 보지 않게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실내 조명은 100에서 200럭스 밝기로 눈에 직접 비치지 않고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생활만 하기보다는 야외 활동도 적절히 하는 것이 눈 건강에 도움이 되며 자외선이 강할 때에는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선글라스를 씌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